죄송해요 어쩔 수 없어요 렌즈를 안 껴가지고 댓글 보려면 살짝 이렇게 가까이 가야 돼요 파보 모아도 파보 아 맞다 나 생일이 다음 달이구나 그 녹음실에서 벙기 형 연준이 형 벙기 형이랑 제가 바보라고 적은 거 어떻게 됐냐면 그냥 잘 도망쳐 나왔어요 최대한 안 마주치고 도망쳤어요 아 이게 제가 딱 녹음하러 들어갔거든요 근데 갑자기 최현준 바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뭐지? 근데 글씨체가 뭔가 예뻐서 아 이건 벙기 형이다 그래서 저도 인정 바보 하면서 이렇게 적었는데 연준이 형이 하트 다음 순서여가지고 딱 걸렸습니다 아 맞아 이거 얘기하려고 했어 제가 최근에 영화를 좀 많이 보고 있거든요 멤버들이랑 같이 멤버들이랑 또 같이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서로 이야기하면서 아 저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면서 얘기하고 특히 어제 기생충 간대 아 명작이었습니다 아주 재밌어요 이마를 보여 히로 히로 네 귀여워 Thank you so much Do you like waffles? Of course 그냥 빵 종류는 다 좋아해 히에가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뭐 아 근데 히에도 뭐 많이 고생하긴 했죠 여러 곳 뭐 연습생으로 돌아가니기도 하면서 그래도 이번 기회에 꼭 데뷔해서 만났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어렸을 때 사진 보면 상이탈이한 사진이 꽤 있더라고요 되게 자유로웠네요 우리 모합은 이제 또 공부하러 가서 좀 힘들 수도 있겠는데 제가 항상 멀리서 응원하니까 힘내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봐도 되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아마 저보다 잘하실 거예요 화이팅 오디랑은 잘 지내요 뭐 가끔 들어가서 인사하는 정도? 처음 왔을 때 진짜 입담했거든요 진짜 조그맨는데 무슨 일주일 만에 이 정도로 커져 버려가지고 벙규 아트 해봐요 아이 쉽죠 이 생각보다 모양을 예쁘게 만들기가 어려워요 어렵더라고요 아 밤 10시에 무슨 일 있습니까?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정말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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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요한 일입니다 네 많이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10시에 정말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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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를 뒤로 젖힐 수 있어? 이렇게요? 히러요 부끄러워요 하하하 그거 있잖아요 그 제가 연습실에서 자가지고 태현이가 나와라고 했는데 끝까지 안나가고 자가지고 뭐 그건 싸운다기보다는 그냥 그런 일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4복대결 2 할 생각 있나요? 저는 언제든지 환영이에요 제가 봤을 때 연준이 형이랑 권기 형 해도 제가 이길 자신 있어요 다섯 명 중에서 제가 이쁘게 입을 자신이 있기 때문에 재밌는 브이앱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투모로우바이트게터의 휘닝카이였습니다 안녕 안녕